인생의 절반쯤에 이르러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상취와 업적, 책임과 의무 위주로 삶을 꾸려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가치 있는 삶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군우 이와여대명예교수는 90년 인생에서 길어올린 나이들매관한 철학적 동찰과 진솔한 조언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삶은 예기치 않은 시련에 크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들매관한 솔직하고 유쾌한 철학적 통찰, 백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노년의 삶에 대한 어설픈 추측이나 설립은 교훈 따위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유쾌한 노학자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로 가득합니다. 또한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는 일, 자아, 인간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면서 깊이 있는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 것,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를 미루지 말고 자주 만날 것, 죽도록 일만 하지 말 것, 마음부터는 취미의 돈을 아끼지 말 것, 지금까지 사라진 배우자에게 무조건 감사할 것 등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러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통찰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캔슬리는 42세 젊은 나이에 파킨스병에 걸려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를 경험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겪는 동안 느끼는 소외를 담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캔슬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영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캔슬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네, 나이가 90이요. 와, 놀랍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은 칭찬에 우쭐해졌는지 가슴을 내밀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판사였다오. 나이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잘난 척이 캔슬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보겠다. 자신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어리석게 해버렸다며 전정긍긍하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판사였을 때는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기가 판사라고 밝힐 필요성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괜히 우쭐대다가 꼴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쳐버리고자 했던 생각, 즉 늙은 바보는 이제 한물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을 떠났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물간 노인네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을 테다. 나만 해도 그렇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애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건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나마 후배들 앞에선 입단속을 한다. 백수가 된 시녀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대장 모임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만치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옛이야기지만 6.25전쟁 때 북한에서 피나놓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 있다. 나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별 볼일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쉬워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다. 우선 문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바로 열등감이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잘못 작동하면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다. 원래 못났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레 좌절해버리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우월하다고 거짓된 죄면을 거는 시기다. 자본주의 사회는 열등감을 이용해 돈도 번다. 교수로 봉직하던 시절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연구실에 들렀다. 그는 명세기 교수라면 당연히 영국에서 나온 백과사전 한 질지만 소장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전부 읽을 것 같지도 않았고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충분히 빌려볼 수 있었다.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대출까지 알선해 줄 수 있단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는 회심의 한방을 날렸다. 교수님, 교수님은 이 대형 백과사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팔아보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판원은 백기투항하며 자신이 왜 그런 말까지 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구매를 권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 매뉴얼의 마지막 단계가 열등감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약 내 수중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잘난 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전을 사들이고는 후회했을 것 같다. 그만큼 열등감은 강렬한 감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월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암 사회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암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넣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나갔어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 자신을 못나게 어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 몸을 되찾겠다며 성형에 큰 돈을 쓰기도 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집착해서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내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세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채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 듯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 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왕년에 비해 현재의 내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위로의 글을 남긴다. 앞서 수영장에서 만난 아흔살로 인해 손자가 쓴 것으로 킨슬리가 누인과의 일화를 뉴욕호에 싣자 그에 대한 답글로 남겼다고 한다. 노인이 이처럼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왕년에 반사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의 성함은 리처드 이반치였고 킨슬리가 썼듯이 당시 90대였으며 노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반사로 20년을 봉직하신 바 있다. 만약 할아버지가 킨슬리의 글을 보셨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을 것이다.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잣대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동료들을 그들의 장점과 함께 단점까지도 아우르며 사랑하셨다. 또한 자신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강했는데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킨슬리가 여전히 삶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매일 아침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셨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김재은 교수는 나보다 4살 많은 선배 교수님이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연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심리학자로 은퇴 후에는 학문적 재산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꾸준히 애쓰셨다. 아흔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건강한 정신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후배로서 매우 존경스럽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를 선배로서 꽤나 깎듯이 모시는 줄 알겠지만 실상 우리는 작은 일로 티격태격하는 친구 사이 같다. 그만큼 격이 없고 열린 사고를 갖춘 뿐이다. 김재은 교수는 자주 내 평생 참 좋은 사람들하고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위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만남을 다음으로 미루었다가는 자기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김재은 교수에게는 각별한 선배가 있었다. 그의 주치의였던 고 박문희 원장이다. 박문희 원장은 내가 국립정신병원에 재직할 때 원장으로 계셨기에 나도 잘하는 분이다. 당시만 해도 척박했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늘 앞장섰기에 따르는 후배 의사들이 많았다. 한마디로 정신의학계의 거목이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김재은 교수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 인자 내가 안 보고 싶지. 평소라면 어이 김 교수, 점심이나 같이 하세. 라고 호쾌하게 후배를 호출할 사람이었다. 결코 자기 감정을 쉽게 내비치는 분이 아니었다. 그런 선배가 느닷없이 자기가 더는 보고 싶지 않느냐니 김 교수는 순간 멍해졌다. 선배님이 많이 약해지셨나? 몹시 외로우신가? 그동안 소원했던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하던 터입니다. 그러고 일주일 후 김 교수는 박원장의 부음을 들었다. 일주일간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며 곧장 찾아뵙지 않은 것이 김 교수에겐 통안으로 남았다. 이 일을 얘기할 때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연다. 내 평생 후회를 가슴에 안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찾아가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야 한다. 젊을 때 같으면 내일로 미뤄도 되지만 중년에 이르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전화 한 통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도 없다. 이 나이가 되고 보면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나는 연구실로 출근하면 컴퓨터부터 켠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곧바로 페이스북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한 친구의 생일이라는 알람이 떴다. 순간 어리둥절했다. 그는 몇 년 전에 타개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친구의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다. 생일 축하하네. 그 동네도 살만한가. 그와 나는 의과대학을 함께 다녔다. 대학 시절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간 동기생의 결혼식을 나는 이 친구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쪽 배가 나빠져 곧바로 수술해야 하는 그의 곁에 내가 남았던 것이다. 그의 페이스북 기록을 쭉 훑어보니 그때 결혼했던 친구도 작년 이 친구의 생일에 축하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글이 없었다. 학생 때 결혼한 그 친구도 타개했기 때문이다. 대학 동기 중 반수 이상이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 살아있어도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들어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바깥 외출이 어려운 친구가 많다. 나는 가끔 대학 동기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는데 이제 답을 보내는 사람은 둘 뿐이다. 메일함을 열어볼 땐 덜컥 두려움이 몰려온다. 혹시 누군가의 보험 소식이 날아든 건 아닌가 하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이다.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이야기거리로 삼으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다. 또 체력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왕성했던 내 모습을 기억해주는 친구를 만나는 일은 나이 들어 찾아오는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동시대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에게 연락해보라. 훗날을 계약하며 머뭇거리기엔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한바탕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지금껏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의지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는 후회였다. 이 친구만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 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다. 오죽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의사인 친구가 통계를 내보았더니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의 일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었을까. 언제나 만족하는 일보다는 후회스러운 일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떻게 살아왔듯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후회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지나온 삶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내 친구의 판단이 옳은 걸까. 사람마다 타고나는 기질이 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도 기질이 모두 다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간호사는 입속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를 아이의 입에 집어넣는데 그때 어떤 아이는 감각이 예민해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져 치지만 어떤 아이는 살짝 찌푸리는 것으로 끝이다. 그만큼 기질은 천성적인 것이다. 사람은 당연히 타고난 기질대로 살고 싶어 한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발산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인종과 나라도 선택할 수 없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인격과 자아가 형성된다. 어떤 때는 환경에 맞춰 기질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꿔가면서 나라고 부르는 총체적인 자아가 만들어진다. 즉 나라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해온 노력의 결과이며 인생은 기질과 환경 사이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 선택의 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가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기 인생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다.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눈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나는 온 세상을 통틀어도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다. 후회가 깊어질 때마다 새겨야 하는 말이다. 내 친구는 튀는 게 무서워 자기를 억누르고 남들처럼 살았다고 후회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남들처럼 살기가 어디에 쉬운 일인가.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몸소 겪었다. 지독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생전이 최우선 과제였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일 저 일을 가리지 않아야 했다. 가족들을 위해 제암몸 희생하는 게 당연했고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을 거쳐 지금 몸 건강이 살아있고 아이들 모두 제압가림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맨몸으로 일구어낸 생애결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후회의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가보지 못한 길에 미련이 크게 남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해본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도하면 된다. 지금까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쪽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보면 된다. 나이 들수록 좋은 것이 자유로움 아니던가. 아이들도 적당히 자랐고 경제적인 문제도 화급하지 않다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며 부질없는 후회를 거듭하느니 이제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예전에는 화려한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영락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먼저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오. 그러자 상대편 노인이 응수했다. 제기라 나는 남의 말만 들어서 이 꼴이 되었지 모유.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게 마련이다. 설령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대체로 만족스러웠던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후회는 별로 득될 게 없다. 후회감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정도로 갈무리하고 지난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그의 인생일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살아온 궤적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후회는 아쉬움으로 가벼워지고 내 일을 향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았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라. 아흔이 되어서야 깨달은 인간관계의 비밀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나에게 묻는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다. 특히 억지로라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하는지 무리하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나는 반대로 의아해진다. 꼭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 혼자 지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왜 인간관계는 여전히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걸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 자유롭고 싶은 욕구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동시에 가지는 상반된 욕구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서 건강하게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 균형 잡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에게 같은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내 마음을 다 알 거라는 환상적인 기대야말로 갈등의 추범이다. 매일 붙어있는 사이여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다.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 일을 해줄 의무는 없다. 각자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 의지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다. 서로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유의 영역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어긋난다. 언젠가 큰아들은 내가 죽으면 제사는 끝이라고 선언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알았다 하고 한마디만 했다.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은 큰아들이므로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를 나에게 미리 말해준 게 고마웠다. 이 얘기를 듣고는 당사자인 나보다 더 붕괴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자식들과 가깝게 지내는 데에는 이런 성극기가 한몫한다고 나는 믿는다. 나와 같기를 바라는 허망한 기대를 벌여야 서로 다른 느낌 생각, 행동을 존중할 수 있다. 둘째, 외로움을 꼭 사람으로 달랠 필요는 없다. 기대를 버리고 나면 외로움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 허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외로운 마음을 꼭 사람으로 달랠 필요는 없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나 존재도 충분히 좋은 친구다. 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지면 산을 찾곤 했다. 산에 올라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누우면 꼭 엄마 품에 안긴 듯 포근해지고 편안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났다. 산 덕분에 가족과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가장 믿음직한 친구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 바다에 가면 저절로 울분이 풀린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안정감과 기쁨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라면 좋은 친구다. 언제라도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는 친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해진다. 셋째, 미움에도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젊어서 마당발로 불리던 친구가 있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 친구부터 찾았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 찾는 사람이 줄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외톨이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그는 그야말로 손절의 전문가였다. 자기가 충고한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가 줄었고 나중에는 혼자가 되어버렸다. 꼭 그렇게까지 사람을 전해야 하나 싶지만 그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렸다. 결국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말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미움으로 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상대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미움은 없다. 미워하는 동안 자기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도 함께 소진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것을 미워하는 자에게 쏟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차라리 그에 대한 관심을 끄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편이 후회를 덜 남긴다. 그러니 미움이 마음을 휩쓸 때는 꼭 기억하기를. 미움에도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넷째 사람이 그리울 땐 먼저 다가가라. 아흔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 하나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에게 무례했던 타인의 행동이나 서로 상처 주고 싸운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좀 더 다정할 걸 옹절하게 굴지 말 걸 그 마음을 더 존중해 줄 걸 좋은 것은 더 나눌 걸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온 마음을 차지한다. 좋은 일만 생기는 관계는 없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화나고 억울한 일도 덜어 겪는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나중에는 좋았던 일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입어도 사람으로 인해 다시 치유되고 행복해진다. 인간관계가 때론 지긋지긋 하더라도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자주 찾아든다. 그럴 때 나는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도 나를 반길까? 나를 좋게 기억할까? 괜한 얘기만 하게 되지 않을까 같은 걱정은 일단 미뤄둔다. 우리가 공유하는 추억의 힘을 믿으며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간 이 행동이 좋은 추억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흔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만큼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때 친했던 친구들도 각자 사느라 바쁜데다가 은근한 비교심리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다. 그럴 때는 혼자서 마음을 달래고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 있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람을 찾게 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기를 친구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당신은 좀 더 일찍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음부터는 취미의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말 것 선생님 사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맨날 똑같고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루해요. 아이를 둘 키우는 마흔세 워킹맘의 하소연이다. 일하랴 육아하랴 매일 일상이 전쟁같이 흘러가지만 그 와중에도 불현듯 공허함이 밀려온다. 내일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직업을 바꿀 일도 없다. 인생의 변수가 사라졌다. 그저 이 생활이 무한히 반복될 것만 같은 느낌이다. 평온하지만 지루하다. 그녀는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다. 걱정마요. 진짜 재밌는 때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나도 65살 넘어서부터 사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기대해요. 그녀를 위로하려고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로 나는 정년 후에야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105세 철학자 김영석 선생도 65세부터 8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했다.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얽매인 40, 50대에게 취미활동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시작해보라고 독려한다. 여력이 생기길 기다리다간 노우가 되고 말 것이다. 그 전에 탬나는 대로 조금씩 해봐야 한다.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슬플 때면 높은 나무이나 지붕에 올라 혼자 울다가 내려오곤 했다. 그런 버릇이 얼음까지 이어져 산에 올라 심란한 마음을 위로받았다. 병원일과 강의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산에 올랐고 1년에 한 번은 네팔 히말라에 드나들었다. 은근히 눈치를 주는 동료들이 없지 않았다. 나는 때론 모른 척하고 때론 양해를 구하며 산을 다녔다. 그래야 숨통이 튀었기 때문이다. 만약 등산이 없었다면 나는 정년까지 일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취미활동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취미와 일을 양립관계로 놓는 것이다. 취미에 심취하면 일을 못한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내 경험상 일과 취미는 서로 돕는 관계다. 취미활동은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그 에너지는 다시 일하는 동력이 태워준다. 주변을 살펴봐도 취미활동에 열심인 사람들이 일도 잘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그들은 회사에 앉아서 뭉결 시간이 없다. 얼른 일을 끝내고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또 틈틈이 이어온 취미활동은 정년 후 훌륭한 대안이 되어준다. 히말라야는 네팔과 나를 이어주었다. 나는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펼쳤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 활동이 정년 후까지 이어져 나는 여전히 네팔을 드나들고 있다. 그러니 취미활동을 자꾸 미루지 말기를. 마흔 이후부터는 노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자식에게 드리는 돈의 10%만 떼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예순까지 일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며 예순 넘어서의 인생을 황금기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의사로 일하던 시절 퇴임한 교장을 상담한 일이 있다. 그는 평교사로 시작해 35년간 성실히 교직생활을 했다. 출퇴근 외에 하는 일이라건 가끔 학교 선생님들과 하는 회식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퇴직하고 나니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나를 찾았다. 난감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해본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다는 그에게 집 근처 테니스장에서 운동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3개월 후 그가 노발대발하며 다시 나를 찾았다. 내 말만 들으면 고독함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테니스를 치다가 다쳐서 응급실 신세를 졌으니 책임지라는 거였다. 한참 화풀이를 하고 돌아선 그는 다시 진료실을 찾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시간과 돈이 있다고 해서 노우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어렵게 찾아온 자유의 시기를 만끽하기 위해선 하고 싶은 일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닥쳐서 찾으면 찾기 어렵고 미리미리 경험하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정말 중요한 노우가제 중 하나가 자기만의 재미를 찾는 일이다. 그리고 그 재미는 누가 떠먹여주지 않는다. 지금부터 조금씩 틈틈이 준비해두는 수밖에는 없다. 경험이 쌓일수록 자기를 잘 알게 되고 자기를 더 잘 알수록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